울산 남구 신정동의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러리 한정세대 계약을 진행합니다. 입주 때까지 500만원입니다.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장기적 관점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계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계약 조건 첫 번째는 입주까지 500만원 2차 계약금 무이자 대출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입주 시 분양가보다 하락 시 입금한 전액을 환불해주는 환불보장제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분양 바투 이후 더 좋은 조건으로 분양 조건이 변경되면 소급 적용해드리는 계약안 신보장제입니다.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은 울산 남구 신정동 1원에 들어서며 지하 5층에서 지상 46층 34평 단일평형 총 566가구로 조성됩니다. 천장고는 높은 탁트인 실내를 조성했으며 전세대가 마통풍 구조로 환기에 유리합니다. 여기에 전세대 세대창고 또한 제공하고 있어 세대 내 각종 짐을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과 작은 도서관, 실내 놀이터 등 다양한 교육 특화 시설이 조성되고 골프 연습장, 휘트니스, 돌봄센터, 펜놀이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입주민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급 호텔처럼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LPL 이빙 플랫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도 울산의 행정주거문화교육상업중심지 남구 일대가 꾸준하게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봉얼로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과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들이 곳곳에서 이뤄져 고층 주상복합 브랜드, 아파트들이 쏙쏙 자리잡고 있는 만큼 미래가치가 우수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